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그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우리 믿음의 본이 된다 이런 뜻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온전하거나 아브라함이 어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어롭게 하시고 그를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오직 영생에 산 소망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관하여 우리가 뭘 어떻게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건 아브라함이 훌륭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아브라함은 본인의 본성과 지각과 생각으로는 가난으로 가는 것을 자꾸만 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 못 줘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의 방편을 구하나 오직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다 자 첫 번째는 그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장세기 11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닌의 우루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루에서 가난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머물렀더라는 거죠 하란은 가난의 인접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곧장 가난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란에 머물다가 비로소 그의 아버지가 죽자 그가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난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곧장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만 누구나 곧장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구원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는 가난을 갔는데 그럼 거기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러고는 가난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난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부구하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애굽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일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을 하나님이 결코 두지 않죠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다라 왜? 바로왕이 사라를 취하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 쫓기게 하는 거예요 그는 가난으로 자기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쫓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은 거죠 그는 원치 않고 그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옮겨 놓은 겁니다 하란에서도 가난으로 옮겨 놓고 애굽에서도 가난으로 옮겨 놓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돌아다니면 돌아 말기만큼 손해요 딴 곳을 갈 생각을 하지 마 가면 또 옮겨 놓고 가면 또 옮겨 놓고 하는 거예요 오다 가다 괜히 고생만 하니까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세요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가겠지 여러분은 갈 수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이 말씀을 빼절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천국 가세요 맞고 가지 말고 괜히 매 맞고 가지 마시고 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약속에 이르게 하시는 분 구원은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온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날마다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달려온 게 아니고요 옮겨 놓으신 거다 천국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왜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이유로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세 번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장세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미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아브라함이 좀 알아차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텀만 나면 자신의 소견과 인간의 방법을 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종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괜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순종만 드러내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텀만 나면 인간의 본성은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또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구원은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어려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 모두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은혜에 있지 않고요 율법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려워서 또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어려움으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란 사실 저는 정말 언제나 때마다 날마다 내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길 바라고 제발 그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죄악된지를 성경은 끝까지 우리에게 고발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살 듯한데 또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일이 태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가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가리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86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한 게 75입니다 10년 좀 지났죠 아브라함은 이야 이 정도 기다렸으면 내가 오래 기다렸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신의 집에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가리란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고 관여하고 관여해도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소견들어 행하더라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그 인간이 더 나아질 것이 희망이 아니고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더 나아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나의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셔서 하나님의 복된 은약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여왁께서 나왔고요 오직 여왁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해진 사람들이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복된 길로 영생의 복된 길로 천국의 복된 길로 옮기시고 옮기시고 옮기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